피버 테이블 활용방법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문조사 원 로데이터를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별로 질문번호 쭉 있는데 이걸 다 칠 수가 없어서 문항 1번 귀하의 지기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지금 교원용 2021 2학기 전면 등급 확대 및 충남 미래교육에 대한 인식선문조사 결과 교원용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귀하의 지기는 무엇인가? 이게 1번 질문입니다 A, B, C, D로 넘버링을 했어요 이게 부득이하게 1, 2, 3, 4, 5를 넘버링하기가 너무 어려서 A, B, C, D로 넘버링을 했어요 넘버링한 이유는 피버 테이블을 했을 때 이 보기 순서대로 그대로 나오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A, B, C, D는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아니면 1, 2, 3, 4를 바꾸셔야 되고요 2번 질문이 귀하의 소속은 어디인가요? 2번 질문에 관련해서는 유초중고 이렇게 나오죠 유초중고의 교사 교감 교장 전문직 관련해서는 알 수가 없죠 3번 C군이고요 4번 협업활동입니다 이렇게 질문들은 여기 있는 질문 순서대로 간단한 단어만 적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것은 총 교원이 4062명이 응답을 했는데 전부 다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론 저는 객관식만 수정을 했고요 서술형은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계분석하는데 피버 테이블은 서술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피버 테이블로 이렇게 세부 분석을 하려면 교차 세부 분석을 하려면 한 사람이 응답을 두 가지 이상 하면 교차 분석이 불가해요 왜냐하면 1, 2, 3, 4, 5번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선택한 경우와 1, 2번 선택한 경우, 1, 3번 선택한 경우, 1, 4번 선택한 경우, 1, 5번 선택한 경우 2, 3번 선택한 경우, 2, 4번 선택한 경우의 경우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유임한 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번에 설문조사 할 때 단위 응답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로우 데이터가 엑셀 파일에 가면 제가 피버 테이블까지 해서 드릴 거예요 참고를 하십시오 4윗에서 피버 테이블을 누르시고 피버 테이블 만들기가 있습니다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세부 분석 세부 교차 분석 이렇게 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을 하려면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엑셀 파일 안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옵니다 궁금한 데이터가 뭐냐 이게 중요해요 무엇이 궁금하냐 데이터가 나는 예를 들어 4번 문항에 원격 수업 실시 이전과 비교하여 수업 준비 및 진행에 대해 동료 교사 간 협업 활동이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죠 이게 교사 교감 교장 전문직 직위별로 어떻게 응답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교사 교감 교장 전문직은 직위죠 직위를 행으로 두는 겁니다 이렇게 행으로 두면 이렇게 바뀌죠 교상 교과 교장 전문직 열 데이터를 뭘로 할 거냐 아까 4번 문항이었죠 변화가 있었냐 협업 활동에 변화가 있었냐 이거죠 열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럼 열로는 들어갔는데 데이터 값이 없죠 그럼 이걸 한 번 더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값이 들어가요 아 그러면 교사는 이렇고 빈도수가 응답 빈도수죠 교감은 이렇고 교장은 이렇고 전문직이 이렇다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하고 싶으면 삽입에 차트를 누르시고 2차원 가로막대 100% 기준 누적 가로막대형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빈도수가 보이죠 빈도수는 보이지 않고 그림 그래프 띠 그래프가 보이죠 띠 그래프로 아 전문직은 이 정도 비율이구나 교장과 교감 관리자 비율은 아 이만큼이구나 교사 비율은 이만큼이나 무슨 말이냐면 한 반 정도는 긍정적으로 보고 교사는 협업에 관련해서 보통이라는 유보로 판단하면 반 반 정도는 유보 및 부정적으로 본다 라고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에 비해 관리자는 긍정적으로 매우 봅니다 확실히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보면 관리자 장학사는 전문직은 교사 인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문직에 계시면서 교사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시기야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안보이잖아 값이 그러면 여기 테이블을 누른 상태에서 분 모양을 눌러서 아래에를 누르면 값이 나와요 그쵸 근데 이거는 빈도수에요 650이면 1270명이 반응한 거죠 이거를 백분율로 보고 싶다 그럼 차트를 누르시고 여기 값 누르셔서 값필드 설정이 있어요 여기 다시 보여요 값필드 값필드 설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값표시 형식 여기 보이시죠 값표시 형식을 누르시고 계산 없음에 열합계 비율을 100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열합계 비율은 이렇게 100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합계 비율 값필드 설정에서 열합계 비율 행합계 비율을 100% 만들면 이렇게 교사 100 교관 100 교장 100 전문지 100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냐 그러면 대략 정확한 값이 나오죠 17% 35% 52% 47과 23이니까 71%네요 그죠 이렇게 값을 대략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피바트 탭을 활용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다음이죠 만약에 시군별로 시군별로 확인을 하는 거 관련해서는 여기서 보시면 나는 보령의 의견을 보고 싶다 필터를 매길 수 있습니다 시군은 항상 필터를 매기면 되겠죠 여기 있는 시군을 이걸로 필터로 내렸습니다 보령 시의 의견을 듣고 싶다 라고 해서 확인을 누르면 지금 보령의 전문직은 없죠 보령 전문직 분은 한 분도 참여를 안 하신 거예요 응답을 그 다음에 보령에 있는 교사들 교감들 교감들 교장들 네 응답 비율 응답 비율입니다 보령에 봤을 때 교감 선생님이 매우 압도적이네요 보령 선생님은 근데 보령에 있는 선생님들은 반대로 매우 부정적이에요 이거를 알 수가 있고 청양을 한번 볼까요 저희 시군도 궁금하네요 청양은 교장선생님은 매우 100% 긍정인데요 그러네요 교감 선생님들은 매우 그렇다고 그렇다가 없어요 이것도 신기하네요 교사들도 한 반 정도네요 동료 교사와 협업 관련해서 청양 천안을 한번 볼까요 천안은 확실히 관리자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50% 유지했네요 아 그 다음 아산을 볼까요 아산도 긍정이 매우 절대적이네요 공주씨를 볼까요 공주씨 장학사님은 몇 분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빈도수를 보면 되겠죠 빈도수를 보고 싶다 하면 아까 요것을 갓필드 설정에서 계산 없음으로 하면 빈도수가 나오죠 보령 공주는 전문직 한 분이 하신 겁니다 그죠 갓필드 설정에서 행악계의 비율로 해서 공주는 의외로 교감선생님들이 부정적으로 훨씬 보시네요 그리고 공주선생님들이 조금 더 긍정적이네요 당진 이렇게 시군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원격수업이 향후 어떤 향후 교육이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냐 라고 했을 때 여기 온오프라인 융합성 수업혁신의 기어 요겁니다 이걸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지기를 뺄까요 지기별로 이렇게 그냥 계속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이게 지기별로 생각의 차이를 알 수가 있고 이 동료고산의 협업을 필드를 제거하고 값도 제거합니다 그 다음 수업혁신에 기여를 했냐 넣고 넣으면 나오죠 빈도수죠 수업혁신을 갓필드 설정에서 비율로 행악계의 비율로 바꿔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자 이건 전체고요 역시 예를 들어 청양으로 바꿔줬다 하면 또 이렇게 바뀌겠죠 수업혁신에 기여하는 거 아니냐 네 필드를 제거하면 전체 내용이 다 나오죠 충남 전체 직위별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시그널을 집어넣어주면 예를 들어 공주시다 라고 했을 때 전문직은 보통이다가 100% 혁신의 기여 공주에 있는 교감생님께서는 원격수업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네요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양 네 이렇게 해서 피버 찰트에 있는 필드에서 수업혁신 법률 값은 같은 값으로 해주시고 이것은 같은 값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행 백분율 맞춰주시고 축은 안 바뀌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필터를 시군을 넣고 여기에서 체크해서 해당 시군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문조사 관련해서 데이터를 피버 테이블을 통해서 세부 교차 분석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힘내시고요